천태종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들도 이민열맞아 존경과 배려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자며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굳건한 원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2년여 이어진 코로나19로 불평과 피로가 쌓인 국민과 불자들에게 국간한 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해 가자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혼란과 고난은 파멸의 길이 아닌 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이었다며 대자 대비의 보살이 되어 존경과 배려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 일체의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마장이 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정진해 만다라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도진정사는 특히 올해는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요구되는 해라며 개행과 하심,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성을 찾아서 보챈처럼 살아갑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하고 새로 얻은 힘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며 국민과 불자들을 추원했습니다. 또 더러운 곳에서 연꽃은 피고 연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지에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민현 한 해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생활에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가고 있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해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이민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호명스님은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권리와 책임을 다해 행복의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하는 우인정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지혜와 극복의 서원이 열어낸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다며 국민과 불자들의 평안과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웃의 따뜻한 벗이 되고 그늘진 곳에 빛이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각 종단 대표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호랑이의 웅장한 걸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자비심으로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